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새벽 2시쯤에 나온 하이퍼 스케이프라는 뉴비소프트에서 만든 하이퍼 FPS 게임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갑자기 아무 떡밥 없이 나타나서 시청자 60만명 이상을 찍어버린 바로 그 게임 게임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게임 플레이 영상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홍보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우선 배틀로얄입니다 그리고 초등력과 신기한 총기들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자기장 때 맵 어딘가에 생성되는 왕관을 먹고 제한시간까지 버텨야 이기는 조건입니다 우선 초등력으로는 격돌이랑 충격파, 순간이동, 구체, 장갑, 치유, 탐색, 투명화, 지뢰, 장벽 등이 있고요 이 능력들은 같은 걸 먹을 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가능하며 풀타임 속도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스킬들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너무 주류해지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제일 좋다고 생각 드는 것과 그리고 조금 사기적이다라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